최근 리얼리티 예능 토크텐쇼 한일에서는 손태진과 신성밴드 신하이슨이 잊지 못할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아티스트와 팀의 결합은 관객과 시청자 모두에게 단순한 음악 공연 이상의 깊은 감동의 여정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과 신하이슨 그룹의 무대는 상상하는 뮤지컬 공연 그 이상이었다. 이들은 절묘한 음악적 기교는 물론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깊은 열정을 보여주며 진정한 감동을 선사했다. 무대 위 보컬리스트들의 하모니 특히 손태진과 그룹 가텐드 멤버들의 조합이 독특한 하모니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이들이 선택한 곡은 클래식한 멜로디와 모던한 사운드가 섬세하게 어우러진 곡이다. 손태진을 중심으로 멤버들의 뛰어난 보컬과 강력한 시너지가 돋보였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곡의 감성을 풍부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의 연주 기술과 음조 조정 능력은 상당한 음악적 정교함과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가텐드 그룹의 퍼포먼스에 대한 팬들의 피드백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무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태진은 실력 있는 가수는 물론 무대를 장악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까지 겸비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손태진과 그룹 신하이슨이 토크텐쇼 한일 출연을 통해 가요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정서적 깊이는 무대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이들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음악계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앞으로도 손태진과 신하이슨 팀은 음악적 여정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할 계획이다. 이는 이들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열어주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팔로우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